오늘 참 부담스러운 경기였었고 이겨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조그마한 변수도 용납하지 않게 선수들한테 집중하라고 했던 부분들이 체력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준비를 잘 했던 것 같습니다 3주 기간 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오늘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어떻게든 단판 승부에서는 세트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처음에 홈홀러나 두 번째 세트 피스 장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 팀한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마 선수들이 끝까지 상대가 단순하게 킥오프해서 들어오는 골들에 대해서 세컨벌에 대해서 집중력을 좀 더 필요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도 좀 잘 커버를 해서 위협적인 장면도 조금 있긴 했지만 그래도 무시점으로 경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한테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전혀 예상을 못했고요 사실 어떤 경기든 어느 팀이든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전력적으로나 스쿼드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분명한 건 저희들보다는 좀 평소 위기 때문에 더 남은 기간이 짧지만 집중해서 아무래도 서울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경기 심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또 철저히 노리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서울도 단기 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집중도는 저희 팀이 훨씬 낮지 않을까 지금 현재 상황을 봐서 저희는 지금 이기고 올라가는 상황이고 서울은 또 지고 경기를 대비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FC 서울이라는 큰 팀과 경기를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더욱더 집중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선수들이 아마 더 잘하고 준비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현재 사실 저희 수비라인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붕괴가 돼서 조직적으로 오늘도 아마 그 부분을 고종수 감독이 많이 집중적으로 노린 것 같아요 단순하게 센더백 쪽에 큰 입력이를 통해서 헤딩 경합을 시켜서 하는 그런 전술을 사용했는데 잘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그런 부분만 조금 조직적으로 그래도 여수여수에 들어오는 선수들이 재기량을 좀 발휘해주고 있어서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남은 기간 동안 이제는 저희도 부담감이지만 서울도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재차 강조하지만은 그런 부담감 없이 저희들이 좀 더 편한 상태에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선수들한테 주문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4일 후에 또 경기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주문한다기보다는 사실 서울전을 대비해서 사실 실적으로 준비했던 부분은 사실 몇 프로도 안 되고요 인천이나 아니면은 상주전에 대비해서 우리 영상팀도 아마 두 팀을 집중적으로 견제하면서 준비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 공교롭게도 서울팀이 하고 하게 돼서 한번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